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경원 씨 꺼냈기 때문에 공병호 tv에도 여러 가지 댓글들이 좀 험한 댓글들이 실렸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댓글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왜 3개월 전에 나경원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자리를 받아들였냐 왜 거절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철두철미하게 저 의견이니까 의견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사람이 원래 생기기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웬만해선 다른 사람 입장에 써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이 최고로 생각하기 쉽죠. 대통령이 자리를 제시하면 제공하면 보통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소수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배려를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원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기 때문에 그 자리를 거절하는 순간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두 개의 자리를 제공할 때는 이미 최종 통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받아들인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제가 다음에 당대표로 출마할 텐데 두 개의 자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더 생생할 겁니다. 제가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젊은 날 순수한 마음을 갖고 대통령이 된 분을 제야 시절부터 좀 많이 도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도왔습니다. 3년이니까 아주 길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대통령 직책에 오른 분을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그분이 지적으로 충정할 수 있도록 책도 준비해 드리고 또 썸머리 요약본도 준비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왜 그분이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권력을 지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좀 자주 하는 사이였습니다. 전화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밀한 관계인 거죠. 제가 한 자리 하려고 했으면 그때 크게 한 자리를 했을 겁니다. 권력이 교체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고 그 다음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됐죠. 그분은 당연히 내한테 자리를 주면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식이 진행 준비되는 단계에서 최척근을 통해서 내한테 자리가 온 겁니다. 이 자리를 맡아달라. 그러나 나는 그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까 아이들이 한참 교육비를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교육비를 대기에 허덕허덕하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도저히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거절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아이들 교육비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됐지만 다른 하나는 제가 젊은 날 전직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뼈아프게 경험한 것은 내가 스태프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을 받는 자리를 앞으로 절대 맡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제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깨우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깨우침입니다. 내가 토업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을 받든 보좌하는 자리에 가서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제공된 자리가 보좌하는 자리인데 지금 그래 수시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가고 싶어한 자리였지만 저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한참 교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비를 내가 대기 위해서는 저는 아주 선우가 맹악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시켜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그런 우선순위가 항상 저는 맹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30대, 40대에 전직을 해가지고 상당한 그런 비용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스태프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확고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오파를 거절한 겁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3년 이상 정도 그렇게 절친한 사이를 지냈는데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딱 서로가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저분이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겁니다. 최척근 중에 척근 자리를 제공했는데 내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 내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은 자리를 당신한테 제공했는데 하루에 대해 몇 번씩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당신한테 제공했는데 어떻게 먼저 그걸 거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이후로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경원 씨가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심사숙고회가 자리를 제공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 나경원 씨를 옹호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많은 댓글 중에 아니 그러려면 나경원 씨가 자리를 맞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오래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 참 그분하고 사이가 좋고 매력적인 분이었는데 사적으로 만나면 그러나 그렇게 자리를 거절하면서 완전히 뭡니까 그냥 자리를 다른 길을 가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권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교체되는 기간이 되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 투 쓰리 안에 결정해야 되니까 자리가 오면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는 벌써 40대에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받는 그런 보좌역은 맡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경원 씨가 지금 많은 분들이 자리를 맡았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그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씨한테 직접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제 경험이 생각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가 준 자리를 절대 거절할 수 없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크게 출시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야단이었죠. 그걸 거부한 거에 대해서.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순수하게 도왔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왔던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중요한 건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무슨 나름의 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있는데 참 이 문제가 이제 밝혀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튼 선거가 체제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 체제라는 것은 공기하고 물하고 같아가지고 그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누구도 체제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그 점이 제가 이렇게 선거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는 중요한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